안녕하세요. 저는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의 이다경입니다.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2022년 5월에 개송한 센터이고요. 애플과 포항공과대학교가 함께 전국에 있는 제조 종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센터입니다. 저희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는 전국의 제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별 정규교육과 장비 지원, 그리고 1대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제조 종소기업을 대상으로 SME 위크 종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SME 위크에 참여하시게 되면 정규교육 프로그램에서 경험하지 못하셨던 새로운 강의를 체험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각 랩별로 랩투어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1대의 컨설테이션도 진행합니다.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에서는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공간, 스마트 품질 3가지 랩으로 나누어서 강의와 장비 지원 1대의 컨설테이션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니, 포항공과대학교에 위치한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